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우노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브이로그 찍고 있는데요 어떤 브이로그이냐면은 우리가 드디어 내년부터 새로운 팀이 발달할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아티스트 사진을 찍어오려고 촬영 브이로그에요 와아 네 지금부터 애들이랑 같이 자료를 갔다 오겠습니다 예에이 아우로그 예에이 가가미고시대 준비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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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거 같아요 하하하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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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 다 모여서 촬영 중입니다. 멤버 거의 다 처음 촬영이라서 좀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딸 확인하고 있는 준인데요, 애들 다 친절한 표정으로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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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向です。頑張ります。 中子です。みんなで楽しく一生懸命頑張ります。 初めまして、マリンです。チームに貢献できるように頑張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よろしくお願い致します。 鞘です。明るく元気に盛り上げ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七海です。私はこのチームでいろんな人に見てもらえて応援してもらえるチームにしたいなって思ってます。頑張ります。 ひなです。たくさん応援してください。 京華です。これからもダンス頑張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はい、あおのです。このチームでこれから日本だけじゃなくてちょっといろいろ世界的にって言ったら大きいかもしれないですけどでもそのぐらいみんなで活動できるようにいろいろ頑張っていくのでぜひみなさん応援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あおろぐ 笑い まして展示を終わっていきます。 それで真んじゃく회 gli massaへ行ってリハサーティ 100人くらいのポーリーさんが終わりに行きました。 ノムボーイドゲーマジュールです。 ノムボーイ dersためだったら Zieguを見たら включりました。 はい、やがったものだからです。 너무 힘들어 말해 다들 말해 지금 집중력이 기르고 休憩 중 저도 집중력이 기르고 아오 로그 아오 로그 야호 하이 아오 야호 하이 깜짝이 갤도 뭐예요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오로그 네, 이제 끝났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겠습니다! 시작! 바이! 아오로그 2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다 끝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제는 일단 촬영하고 촬영하다가 그 다음에 리허설하고 오늘은 리허설하다가 이벤트를 갔다 왔어요. 네 촬영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촬영은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따라와주신 리허랑 다시 카톤 팀으로 출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나를 도와주신 나꼬랑 희나타랑 희나 같이 활동할 수 있어서 너무 기대하고 있고 애들 너무 귀여우니까 여러분도 아시죠? 우리 팀은 코치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기대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마린이랑 교과랑 나남이랑 사야 네 애들도 너무 멋있고 항상 나를 도와줘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랑 같이 활동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애들한테 연락했습니다 애들 다 항상 너무 열심히 연습하고 있고 너무 노력 많이 한 사람들이라서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주시면 좋겠고 많이 사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어 그리고 더 있어요 더 있어요 그리고 오늘 그 이벤트 나왔거든요 그 이벤트 그 케이팝 이벤트인데 거기서 게스터를 나왔습니다 이번에 너무 좋은 기회를 주신 제 친구한테 너무 감사하고 싶고 어 그리고 연말이니까 너무 바쁘긴 한데 열심히 연습도 해주고 날 도와주신 나꼬랑 히나타랑 마린이랑 나나미 아 근데 나나미는 이번에 좀 감기 걸려서 못할 수 없었어요 근데 나꼬랑 히나타랑 마린이 너무 날 도와주시고 너무 기쁘고 너무 기쁘고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내년에도 많이 도전하고 싶다 뭐 그런 느낌 느꼈어요 네 언젠가 우리 팀으로 한국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구요 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종이 연말 보내세요 여보 바이바이 다